다음 오신 분은 키움증권의 서상영 투자전략팀장님 모셨습니다. 이분 저희가 모신 이유는 키움증권의 서팀장님께서 증권가에서는 가장 올해 올 한 해의 증시를 어둡게 보신 분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것까지 예상은 안 했었겠습니다만 실제로 많이 어두워졌고 그래서 어떻게 말 주셨습니까? 그 얘기 여쭈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분의 시각은 어떻게 혹시 바뀐 게 있는지 좀 들어보려고 하고요. 처음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코로나 문제가 계속 확산이 되든 어딘가에서 마무리가 되든 간에 우리에게 충격과 또 의미 있는 기억을 남길 것이라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조금씩 바뀔 것이다. 삶의 양상이. 그럴 경우에 우리 투자자들은 어떤 포인트에서 또 바라봐야 될지까지 여쭤보려고 해요. 그 말씀해 주시러 나오셨죠? 어서 오십시오. 요즘 어려우셨겠습니다. 며칠간. 오늘도 마찬가지였겠으나. 소감부터 한번 여쭤볼까요? 소감이요? 소감이라. 뭐가 있었을까요? 올 한해 별로 안 좋을 걸로 보셨던 이유는 뭐였어요? 이번 이런 일 있을 줄 알아서는 아니었을 거고. 그렇죠. 알았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올 한 해를 가장 나쁘게 봤었던 요인은 몇 가지가 좀 있는데 약간 이제 전망들이 올 한 해를 주시장을 결정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미국 대선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업 실적이 있을 거고 재정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좀 있었을 텐데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는 그때 저희들이 이제 연간 전망을 쓸 때만 해도 엘리즈베스 워런 민주당 후보의 약진이 막 두드러지고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즈베스 워런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지명이 될 경우 그렇게 돼버리면 가장 대중국 강경파 중에 한 명이고 그다음에 극단적인 정책들을 좀 많이 쓰시는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하고 경쟁을 할 때 누가 승리하든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지명만 된다 하더라도 시장은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 3월 초 정도부터 시장이 흔들릴 거다라고 봤었고 민주당의 너무 급진적인 후보가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아서 개인적으로는 좋아하는 분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들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1, 2월 달에 고점을 찍고 3월 달부터 변동성을 확대한 다음에 연말로 갈수록 경기 둔화 이슈가 이제 부각이 되고 원래 장당연금이 역전되고 나서 어느 정도 시장이 영향을 주거든요. 안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연말 정도의 경기 둔화 경기 위축과 관련돼서 좀 크게 흔들릴 거다라고 판단을 했었거든요. 시장이 먼저 흔들리고 나서 그 흔들린 시장의 역파로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연말로 갈수록 문제가 좀 있을 거다라고 봤었고요. 두 번째로 높은 밸류에이션. 미국의 S&P500 기준으로 보면 S&PG 순환 이런 사상적이 계속 경신하잖아요. 그런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관세 부과가 됐기 때문에 투입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기업 실적이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1분기 때의 YY로 마이너스 0.3, 2분기 때 마이너스 0.3, 그다음에 3분기 때도 마이너스 2. 몇 프로 됐고 이번 4분기 때도 플러스로 전환되긴 했지만 거의 플랫. 왜냐하면 2015년도 2분기, 3분기 정도부터 2016년도까지의 마이너스, 워닝 리세션 구간 동안에 주식 시장이 크게 흔들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씨는 이번에도 계속 워닝 리세션이 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갔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그마한 악재성 재료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었고요. 그게 이제 대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대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사실은 12월 달 정도부터 시장 자체가 변동성이 좀 커지고 있었어요. 장중에 지수는 계속 좀 올라가고는 있었지만 별 이유도 아닌 종목이 한 3% 올라가고 3% 빠지고 대형 종목들이 그런 식으로 움직였고 천연가스라든지 이런 해외 선물 그다음에 암호화폐 이런 것들이 하루에 10%, 20%씩 급등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연초에 올해도 반동을 주긴 했지만 이런 변동성이 근원이 뭐냐 결국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다라고 판단하고 있었고요. 경기 위축이야 워낙에 많은 분들이 IMF나 이런 쪽에서도 경제 성장률 자체를 계속적으로 하향 조정되는 경향대로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라인금이 잘 엽전되고 여러 가지 우려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연초에 1, 2월 달에 고점 찍고 3월 달부터 변동성 확대하고 슬로우 다운되면서 연말에 좀 크게 흔들릴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거든요. 예상치 못했던 변수가 흔들리는 시기를 당기고 압축시켜버렸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요즘에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덧빠질 거다 이런 식의 많은 논리들이 있지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올 한 해 그러니까 하방으로 봤던 요인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일단은 엘리즈베스 워너는 무너졌고 그다음에 미증시가 갑자기 2월 19일 날 이후에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급락을 하기 시작해요. 그때가 미국의 S&P500 기준으로 12개월 포워드 PER이 19배 그러니까 10년 평균이 15배고 역사적 20년 평균 정도가 15.5배 5년 평균이 16.7배 너무 높은 거죠. 그 배수에 비해서는 높게 거래되고 있었군요. 그렇죠. 상당히 높았었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물량이 쏟아지기 시작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 하락 요인 등의 하나가 이런 높은 밸류에이션도 있었지만 버니 샌더스 후보가 그때 계속적으로 약진을 하고 있었죠. 그때는 바이러스 문제는 특별히 문제는 없었어요. 그때도 좀 있었긴 하지만 그거가 일단 트리거가 되긴 했지만 샌더스의 악재가 더 컸었다. 샌더스라든지 높은 밸류에이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단은 조정을 받다가 바로 반동을 줬잖아요. 그런 흐름이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는데 버니 샌더스가 슈퍼하유를 지나면서 몰락을 했고 조 바이든이 급격하게 올라와서 지금 현재 민주당 후보로 지명될 확률이 90%까지 올라왔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성향이 어떠냐. 자유무육주의자의, 그다음에 대중국 온건파. 그러면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한테는 나쁜 거 아니네요. 중국과의 갈등은 해결될 가능성이 높고. 완화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 사람이 올라왔다는 거는 우리가 원래 전제조건으로 했었던 미국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많이 사라졌다. 그러면 그 대선 변수로 인한 민주당 후보 변수로 인해서 흔들릴 거는 해소된 거다. 그리고 또 문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작년에만 해도 40에서 45% 정도 됐었어요. 그러다가 1차 무역협상이 단행이 됐잖아요. 타결이 되고 주가지수가 급등을 하니까 당선 확률이 60%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수가 흔들리니까 계속 흘러내렸고요. 지난번 목요일날 기자회견에서 별 내용도 안 했죠. 그러면서 민주층 씨가 9.99% 폭락을 했고 그날 조 바이든의 당선 확률이 트럼프를 역전을 시킵니다. 당선 확률이라는 게 어디서 집계가 되나요? 배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종합을 해보면 트럼프의 인기가 떨어진 결과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지수가 급락을 하고 기자회견 자체에서도 시장에서는 상당히 극렬적인 부분들을 기대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그것 때문에 빠졌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날 갑자기 뜬금없이 기약도 없었던 기자회견을 단행하면서 비상사태 선포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발표를 하죠. 그리고 이거 짧게 안 될 것 같고 8월까지 가야 될 거라고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지난주 금요일날 기자회견을 하면서 미중치가 급등을 하면서 잠깐 다시 확률이 올라오긴 했지만 최근 들어서 다시 변동성을 키우니까 지금은 플랫. 그런데 문제는 이거는 이제 배팅 사이트라든지 이런 쪽의 움직임인 거고 일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바이든하고 트럼프하고의 평균을 여론조사 기계마다 틀리잖아요. 이걸 평균을 내보면 50%하고 44%. 그러니까 6% 이상. 그런데 이제 최근에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수가 변동성 보이고 나서 한 10% 이상 차이 나는. 누가 앞서는? 조 바이든. 바이든이? 그러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죠. 그러네요. 시간이 많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그렇죠. 일각에서 음모를 한 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트럼프가 왜 갑자기 8월까지 하고 불확실을 가면서 시장을 폭락시켰냐. 이런 식으로 해놓고 내가 뭔가를 할 거다 하면서 그런 식의 음모론자들도 있죠. 일단은 그래서 대통령 이슈는 해소가 됐고 대선 이슈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밸류에이션. 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들이 전제조건으로 삼았던 거는 미중 간의 모욕 문제. 이게 1차 합의가 되고 2차 합의에서는 이행 과정 속에서 문제가 좀 있을 거다. 그다음에 그 2차 합의 때부터는 실질적으로 중국이 양보하기 어렵죠. 어려운 내용들을. 기술 이전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타결을 못 볼 거니까 그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관세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버린 과정이기 때문에 실적은 계속적으로 전화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 지수는 올라갔으니까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 사태로 조정이 심하게 나왔죠. 아 그럼 애초에 걱정했던 밸류에이션은 본의 아니게 그렇죠. 걱정이 사라진 거네요. 주가가 내려가는 바람에. 이번 이슈가 하락 요인을 하나 해소시킨 거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걱정은 실적이 좋아져서 없어져야지 주가가 내려가서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렇죠. 밸류에이션에 대한 개선의 효과는 실적이 좋아지거나 또는 전반적으로 주가가 빠지는 거나 있는데 시장에서 기대한 거는 실적이 좋아지는 건데 일단은 무역 분쟁 문제가 1차 합이 되고 나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2500달러에 대한 관세를 인하해 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아무 의미 없는 우리한테 의미가 크지가 않은 소비 섹터나 이런 쪽에 관련된 관세만 처리를 한 거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별로 안 좋은 모습이었던 거죠. 일단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지금 14배까지 빠졌는데 이게 수준이 언제냐면 14배라면 12개월 포워드 허닝의 14배 수준에서 현재 주가가 형성돼 있다. 이게 이제 역사적 평균보다도 크게 낮아있는 상황인 거고 지난 2018년도 12월 달에 갑자기 급락이 있었던 사례 있었죠. 그때 당시 미증시가 우리의 10월 달에 이미 폭락을 했었고 11월 달 12월 달은 좀 견조했지만 미증시는 12월 달까지 계속 빠졌거든요. 그게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 장당기금이 역전이 되고 미증 간의 무역 분쟁 관세 발효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경기 침체 이슈가 불거졌었거든요. 그때 수준이 지금 수준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지금 미증시가 여기에서 더 급나가기에는 많은 부분들, 고점 대비 30% 빠졌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어린 리세션과 전체적으로는 불안과 관련된 경기 위축과 관련된 부분이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됐다. 우려하고 있는 부분들. 그렇게 되면 밸류에이션 이슈는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었던 연말에 시장을 요동치게 만들 거라고 전망을 했던 경기 둔화 이슈. 이게 가장 문제예요. 일단은 이번 이슈가 정말 많은 것들을 사회 현상을 좀 많이 바꿀 것 같아요. 일단은 가장 주목할 부분은 무슨 이슈가, 무슨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로 발병이 되면 이제는 많은 국가들이 폐쇄는 그냥 당연히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다 밖에서 오지 마. 안에서도 밖으로 나가지 마. 집 밖에서도 돌아다니지 마.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이 우한 지역을 폐쇄를 해버리고 그게 서울보다 더 많잖아요. 그리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북부 지역, 그러다가 전국, 스페인도 전국 이런 것들도 있었고 각국의 국경 폐쇄 이런 것들이 이제는 비일비재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봐야 돼요. 가뜩이나 트럼프로 인해서 보호무역주의가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이슈가 좀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집단적으로 폐쇄했어요. 세계화의 후퇴. 그렇죠. 그런 것들이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는 저희들이 많은 고민들을 해봐야 돼요. 세계화의 후퇴는 무조건 나쁘지 않아요? 우리한테는 별로죠. 우리처럼 무역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특히 그렇고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그동안 세계화가 좋으니까 거기서 물건 사서 쓰기도 하고 하면서 경제도 성장하고 했었을 텐데 예전에 일본 대진이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당시 글로벌 서프라인 체인이 일본에서 부품을 중국으로 가서 중국에서 조립을 해서 미국으로 판매하는 우리나라 부품이 가서 어쩌저쩌 하는 그렇게 서프라인 체인이 각각의 움직이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일본 대진이 뻥 터지고 나서 부품 조달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높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 논의가 됐던 게 뭐였냐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완성업체가 있다. 그러면 주변에 부품업체들을 모아놓는 이렇게 집단적으로 띄엄띄엄 놔두는 그래서 한 곳에 무슨 문제가 생겨도 이제는 괜찮은 예를 들어서 지금 전 세계 한 70, 80%의 마스크 요즘에 마스크 대란이잖아요. 마스크 생산 우한에서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우한이 지금 폐쇄됐었잖아요. 그런 문제들. 그런 것들이 이제는 많은 부분들에 해소가 될 거다. 그게 좀 더 격화될 거다. 일상화되거나 공업체인 자체가 좀 바뀌거나. 글로벌 서프라인 체인 자체가 많이 바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부품업체들 중에 해외 쪽에 많이 진출을 해야만 되고 그쪽에 이제 논의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해외 쪽에 진출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해외 쪽에 완성업체가 있다. 그럼 우리나라 문제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새로운 공장을 만들거나 해외 진출들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해외 진출들. 우리나라 공장에서 문제가 생길까 봐? 그렇죠. 그러니까 일본처럼 일본 대지진이 뻥 터져서 지진 어디서나 그다음에 우한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지역이 폐쇄돼 버리면 부품 조달은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완성품 만드는 공장 주변으로 많은 부분들이 이전이 될 수도 있다는 점도 부품을 그렇게 글로벌히 먼 거리를 오가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근처에 모아놓고 그때 이제 일본 대지진 때 그게 논의가 됐었거든요. 많은 국가들이 많은 회사들이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노동자들 그런데 그거는 바이러스가 어디서 시작되고 창궐할지를 모르는 상황에서 모아놓는 거나 떨어뜨려 놓는 거나 리스크는 비슷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제 폐쇄가 커지니까 여기저기 있으면 여기저기서 발생할 리스크를 다 떠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인천에만 모아두면 인천에만 발생하지 않으면 괜찮다. 만약에 인천에 만약에 거기서 이제 뭐 폐쇄가 되면 인천 지역이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만이 부품 공장이 있었으면 이게 이제 수출이 안 돼버리면 글로벌리 전체적으로 서프라인 체인 자체가 망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 둘씩 논의가 되고 있었어요. 사실은 일본 대지진 이후에 그와 관련돼서 많은 기업들이 논의를 하고 있었지만 비용이라든지 노동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아직 실행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해야 되냐 집중해야 되냐의 선택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 예비를 만들어놔야 된다는 뜻이네요. 그 말은 원가의 상승을 의미할 텐데 어쩔 수 없다. 그런 것들 때문에 작은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비용 부담도 커질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그런 폐쇄적인 글로벌 서프라인 체인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바뀔 것 같고요. 기회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면 한 곳에서 받던 부품을 두세 곳에서 나눠받아야 되니까 부품 업체 입장에서는 기회가 더 생기지는 않나요? 그렇죠. 아니면 투잡을 띄워야 되니까 오히려 더 바빠지나요? 일단은 뭐 공장이 크지가 않은데 알겠어요.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다. 그다음에 우리 그런 것도 있잖아요. 버스나 이런 데 타고 다니면 기침만 해도 사람 째려보고 피하고 이게 과거 같으면 이런 공동체 문화가 하나 둘씩 원래 나홀로족이 있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격화되는 방향들을 보일 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현상으로 좀 있을 것 같고요. 타인에 대한 불신 내지는 경계심이 높아지는 현상 이게 일시적이 아닐 거라고 보시네요. 그렇죠. 지금 유럽 쪽에 만약에 동양인들이 가면 거기에 대해서 괜히 폭행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도. 그런 현상들이 많이 좀 더 격화될 것이다. 그것도 역시 크게 보면 글로발라이제이션의 쇠퇴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문제는 그런데 이게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럼 이 사람들이 이렇게 딱 모여서 뭘 하냐. 온라인이죠. 모든 것들이 온라인으로 움직이고 그다음에 개별 접촉 안 하려고 하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심화되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혜제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과거와 좀 많이 달라지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을 것 같고 업종으로 보면 어떤 게 수혜일까요? 그렇죠.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온라인 기반으로 한 종목들이라든지 플랫폼이 있는 그렇죠. 그런 거라든지 그걸 만들기 위한 부품이라든지 정리전자라든지 IT 관련된 것들도 상당히 나중에 가서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그 종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과연 일상화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특이한 종목이냐 기술력을 갖고 있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말씀대로 된다면 요즘 미국에서는 많이 내리는 종목들이 다 비슷하게 내립니다만 그렇죠. 팡이라고 하던 그런 업체들도 많이 내린다는 거예요. 애플도 막 10%씩 내리고 그건 많이 올랐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거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언택트돼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이 이 질병이 계속 확산되는 동안에도 여전히 더 수요가 많아질 거고 끝나고 나서도 수요를 본다면 지금 이 주가 많이 떨어진 이 빵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어찌 보면 왜 떨어지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텐데 펀드멘탈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부담이 있었어요? 펀드멘탈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커뮤니케이션 섹터의 5년 평균이나 10년 평균이 13배, 14배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18배, 19배였어요. 그런데도 올랐다는 건 이유가 있으니까 그 정도 선에서 미래에 대한 관심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이 판기업들의 실적이 S&P500의 실적을 이끌었다고 보시면 돼요. 이걸 제외해버리면 마이너스거든요. 그랬겠죠.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 좀 조정이 폭이 컸다는 거는 그동안 많이 올라온 거에 따른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좋은 업종이긴 하나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는 자꾸 자욱거려던 부분이 그렇죠. 이번 기회로 인해서 그냥 매물이 나온 거라고 생각합니다. 트리거가 됐다고 해석하시는군요. 간단하게 우리 그냥 생각을 해보면 넷플릭스 사람들이 그거 보잖아요. 요즘 그렇죠. 요즘 그럴 거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업종이 이제 경쟁이 심화되거든요. 디즈니도 들어간다고 하고 에이플도 들어가고 알겠습니다.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과거 이제 패스트라든지 많은 대형 질병들이 발생을 했을 때 가장 큰 수혜는 뭐냐면 이거에 대한 치료제를 발견한 만들어놓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저께 내가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코로나 관련된 이번 사태에 관련된 임상을 준비를 하거나 관련된 것들을 쭉 움직이고 있는 게 66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0m 달리기인 거죠. 준비 딱 해가지고 막 달리고 있는데 1등이 일단은 수혜를 가장 크게 보죠. 그러면 1등 말고 2등, 3등은 피해를 보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면 그걸 하기 위한 많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축적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관련된 제약바이오 업체들의 기술력이 이러한 대형 질병들이 나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경향들을 왕왕 있어 왔거든요.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높아질 수밖에 있기 때문에 과거에도 관련된 종목들의 매출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고 왜 그러냐면 이런 거 나오면 또 건강연미증이 좀 강화되잖아요. 그런 면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이런 대형 질병 같은 경우는 공중보건에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제약, 헬스케어 업종들 이런 것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번 사태로 인해서 지수가 빠지고 종목들이 급락을 하고 있지만 곰곰이 사색해야 되는 시기가 도래했다. 그런 상황이고 대체적으로 다음 부자를 준비하기 위해서 세상을 많이 바꿔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과연 어떤 종목들이 많이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종목의 기술력은 어떨까 전세계적인 글로벌이 1위 기업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그걸로 인해서 시장은 많은 변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의 변화는 하나하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당히 문제 있죠. 얼마 전에 ISM에서 그거와 관련돼서 좀 발표를 했었는데 이번 질병 사태에 1차적인 보고서이긴 하지만 서베이 결과였었거든요. 보통 한 미국의 한 5에서 6% 정도의 제조업 생산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전망들을 했는데 문제는 이렇게 미국의 제조업 생산이 줄어들어버리면 우리나라 수출은 극감을 하죠. 2008년도에 그랬었거든요. 2008년도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한 2% 정도 2개월에 걸쳐서 한 2% 정도 감소하고 나서 한 3, 4개월 후에 미국의 제조업 생산 한 10% 정도 극감을 했고 그해 겨울에 우리나라 수출을 반토막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좋다. 그런데 글로벌이 경계가 별로 안 좋아. 이번 글로벌 셀프 체인으로 인해서 그러면 향후에 우리나라 수출이 극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연애들 실적 별로 안 좋겠네. 그래서 파는 거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외국인의 행보는. 그래서 외국인의 수급 동향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정책이나 기업 실장이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환도 중요하지만 글로벌 경기가 가장 첫 번째 요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실적이 극감을 하고 마이너스하고 완전히 망가져 있지만 글로벌 경기가 살아나고 확산이 되면 향후에 몇 개월 후에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외국인들은 그걸 막 사거든요.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알겠어요. 언택트 문화의 확산에 따른 인터넷 기반의 플랫폼 기업들 등등 새로운 수혜 업종 찾아보자는 것하고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 바뀔 거니까 그거 주의 깊게 지켜보자. 헬스케어 업종들 나름대로 이런 사태 지나가고 나면 또 한 단계 나아지는 것 같기도 하더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요즘 시장에서 궁금한 것들도 좀 여쭤볼까 하는데 우리나라 주식 특히 삼성전자 중심으로 매물 계속 쏟아지잖아요. 어떻게 추측하세요? 많이 올랐잖아요. 삼성전자의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러웠다? 그러다기 보다는 방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글로벌 경기 자체가 계속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우리나라 주식 시장을 별로 안 지켜보죠. 글로벌 경기가 위축되고 있던 상황? 지금 이번 사태로 인해서 서프렌체인이 완전히 멈췄잖아요. 이럴 때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데가 우리나라 같이 수출의 정도가 높은 나라.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대해서 매물을 내놓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코스피 자체를 팔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이 올랐 다른 종목들보다는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결국 반도체죠. 거기에 대해서 매물이 나오는데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판단인가 봐요? 그렇다기보다는 나중에 살 수 있으니 그리고 또 2008년 이후에 가장 많이 샀던 게 그쪽인데 그거 일부 처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를 너무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최근 들어서 경기도에 따른 일부 매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거에는 반등할 때 삼성전자 같은 대표주 우량주부터 반등을 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왜 반등의 기미를 보이려고 하는 시기에 물론 거기에 대한 판단은 각자 다릅니다만 왜 1등주가 매물을 더 많이 맡고 있느냐 일단은 많이 팔렸고요. 많이 올랐고 두 번째가 이번에 가장 큰 피해 올해 좋게 시장을 받던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은 올해 기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할 거다. 그의 가장 핵심은 반도체다. 이 반도체가 왜 실적이 좋냐 5G폰 내 수요가 급증할 거고 데이터 스트리밍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클라우드 서비스도 좋고 데이터 센터의 급증 이번 사태가 다 망가뜨려놨잖아요. 스팀장님은 연초에 그렇게 전망하지 않으셨어요? 네. 저희들 실적은 별로 그렇게 5G도 그렇고 별로 틀이가 아닐 거고 반도체도 그리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좋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연초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 것 때문에 기업이 좀 개선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연초에는 조금 견고하거나 좀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봤었거든요. 그랬는데 이번 일로 인해서 좀 더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럼 이번 이번 사태로 인한 예상보다 수요가 많이 줄어드는 게 반도체 업종에도 올해 한 해 전체로 실적 타격을 줄 걸로 보십니까? 당연히 줄 수밖에 없죠. 나중에 가서 대체적으로 지금 디렉 가게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 주면 하반기 때는 일단은 좋을 거겠죠. 이연수요가 있을 텐데.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 흐름이 그렇게 급격하게 증가할 가능성은 높지는 않다. 왜 그러냐면 이번 일로 인해서 내수시장이 완전히 죽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리 전체가 다. 죽었다는 건 내수 소비가 잠깐 얼음했다가 다시 땡 하면 살아나는 거면 죽었다고 표현하는 건 다소 좀 어폐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후속 타격이 계속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대체적으로 수요가 문제가 고용이 미국의 고용 자체가 급격하게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도 배제할 수 없죠. 왜 그러냐면 미국의 실업률은 계속 좋아지고 있었지만 계속 하락하고 있었으니까 미국 실업률의 선행 역할을 하고 있는 컨퍼런스 부대의 고용동향 지수는 이미 꺾였어요. 작년 한 10월 11월 정도부터 꺾여가지고 빠지고 있었고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판벨트 지역 가구 러스트벨트 지역의 실업률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문제 이게 항공기가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항공기 수요가 제조업 다 뒤로 미루고 항공기 제조도 다 뒤로 미루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페실바니아 쪽 이라든지 이런 쪽의 제조업 실업률 같은 경우는 큰 폭의 상승 그래서 트럼프가 오늘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게 오늘 장중에 S&P나 이런 것들이 시간외로 상한가를 찍기도 했었던 요인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항공업종에 대해서 적절히 지원하겠다 이런 식의 발표를 했었던 요인이 이런 실업률이 문제가 좀 있거든요. 실업률이 나빠지면 대체적으로 고용이 나빠지면 소비가 물론 지금은 다 모든 게 멈춰있는 상태라서 뭘 불러와도 나쁠 것이고 그런데 어차피 선행 역할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꺾이고 있었다는 점을 배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좀 더 격화되게 반응을 보이게 만드는 요인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아서 말씀하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올해 연말 작년 연말 올해 연초가 경기 지표로 보면 좋아지는 쪽 우리나라도 심지어 소순환적인 계산이 되고 있었죠. 그런데 말씀하신 그 부분은 그때부터 나빠지고 있었어요. 그 경기 고용동향지수는 꺾이고 있었는데 실업률은 좋아지고 있었죠. 그럼 어떻게 계속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게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선행 역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향후에 조만간에 미국의 고용이 완전 고용이 와있기 때문에 실업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점 하나하고 그다음에 일부 지역의 실업률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좋았다. 러스베트 지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었거든요. 일부 지역적으로는 있었겠죠. 그게 이제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진행이 되고 관세 발효로 인한 투입 비용 증가 이런 것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미국 기업들은 적자 사업 분야 같은 경우는 다 매각을 하고 다 청산하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쪽 같은 경우는 별로 그렇게 낙관적이지가 않았었죠. 이런 것들 때문에 고용동향지수가 꺾이고 있었고 사실은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뭘 좀 주의 깊게 보십니까? 요즘엔 언제쯤 상황이 어떻게 될 걸로 보십니까? 라는 질문은 너무 제가 던지면서도 대책 없는 질문인 것 같아서 팀장님께서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보는 지표 여기에서 뭔가 변화의 신호가 있을 겁니다. 라는 건 뭐예요? 환자 수? 아니면 그렇죠. 확진자 수. 결국은 그거거든요. 지금 시장의 공포가 모든 호재성 재료를 다 잠식을 해버렸거든요. 이런 상황에서는 이 확진자 수가 감소를 하거나 피크가 이미 빨리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한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은 오늘 21명 증가했다고 하지만 20명은 역 유입한 거니까 1명 증가한 거예요. 중국 내에서는. 그건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들다가 사라지면 우리는 이제 거기서부터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그렇다면 줄어드는 확진자 수가 반가운데 지금은 다 이제 동네에도 못 돌아다니게 하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도 만나지 못하게 하고 학교 개학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물론 늘어나는 것보다는 희망적이겠으나 주식시장에는 좋죠. 그런 질문을 드리려는 거예요. 주로 들다가 주식시장은 우리가 과거처럼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게 되어야 이제 궁극적으로 그게 좋은 거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어떤 인덱스가 그쪽으로 향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때 좋아하는 건데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아닌 위축되어 있는 경제활동 하에서 확진자 수가 줄어든다고 해서 이게 만약에 그 확진자 수가 제로가 된들 다시 활동을 시작하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꽤 큰데 그렇다면 확진자 수가 줄어드는 게 과연 희망일까 라는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과거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우리가 뭐 미래를 지금 현재 이 질병의 향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알기는 어렵죠. 그러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의 상관관계 결국은 이번 질병의 확진자 수가 피크를 이루는 시기 언제냐 이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치료제가 빨리 나와야죠. 물론 그렇죠. 문제는 저희들이 조사를 보니까 한국이라든지 중국 같은 경우는 한 100명 이상 늘어나고 나서부터 급증을 했고 그 결과가 한 30일 길면 한 45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고 이게 표로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해외 쪽에 여러 관계자들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급증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그동안 검진을 안 하다가 한국 따라 배우기 하면서 검진을 확대시키면서 급증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계산을 해보니까 4월달 정도 그 전까지는 예를 들어서 어제도 한 1,000명 급증을 해버리고 오늘도 지금 현재 4,100에서 아까 나올 때 보니까 4,300 정도까지 올라가 있는데 이게 좀 더 증가를 해서 5,000명 증가했다. 그럼 또 이거 가지고 시장을 또 요동치게 만드는 거 아니야? 물론 그렇죠. 이런 것들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질 수는 있어요. 지금 당장 V자로 올라가기보다는 대체적으로 이러한 요인에 의해서 시장은 변동성을 키울 수는 있겠지만 하나 둘씩 피크를 이루고 낮아지면 사람들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쯤 돼서 4월달 정도부터는 어리덩도 안정을 찾는 모습을 좀 보일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나라 주의시장 만 놓고 봐더라도 이게 지금 내수가 죽었고 수출이 죽었죠. 이런 사태가 이런 사태가 한 번 있었죠. 언제냐면 2003년도 신용카드 대라 그때 사스 두 가지가 겹치면서 문제가 생겼는데 마침 오늘 12개월 전반적으로 트레일링 PBR 0.6600 이게 지금 현재 수준 그 당시 수준 그 당시 수준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미 그와 관련된 부분들이 많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때 당시도 연준이 계속적으로 금리를 인하하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부양정책 쓰고 있었고 그때는 중국이 크지가 않았기 때문에 영향을 안 줬지만 우리나라 주의시장도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부양정책을 계속하고 있었던 사람들 그러면 대체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그렇게 여기서 더 급락을 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다고 봐야 돼요. 그 당시의 지표 그 당시의 수준까지 왔으니까 지금 여기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급락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있죠. 카드 더하기 사스와 지금이 어떤 게 더 심하냐 하면 지금이 더 그때보다는 지금이 나이가 더 들고 몸이 좀 안 좋아해서 그런지 지금이 더 심각해 보이긴 합니다만 저하고 나이가 같던데 알겠습니다. 저희는 뭐 이런저런 의견들 들어보면서 또 한 번 생각을 정리할 수밖에 없어서 또 오늘 청해서 들었습니다. 좀 이제 나아지고 나면 다시 한 번 또 업데이트 들어봐야 되겠네요. 오늘 키움증권에 서상영 투자전략팀장님 모시고 평소에 궁금했던 것들도 몰아서 여쭤봤네요. 언제쯤 다시 보실까요? 그러게요. 근데 이제 뭐 저 같은 경우는 매일 제가 회사에 나오는 게 새벽 한 2시 반 3시 정도 뒤거든요. 거기서 이제 미국 시장 보고 그걸 가지고 자료를 쓰고 이걸 가지고 저희 팟빵 저희 키움증권 팟빵이 있는데 거기에 한 7시에 올라가요. 매일매일 올라가니까 많이 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아 팟캐스트만 하세요? 팟캐스트하고 그 다음에 아침 한 8시 정도에 또 저희 사내방송이 있거든요. 채널K 채널K 방송이 또 나가고 그걸 가지고 유튜브에 올리고 그렇습니다. 바쁘신데요. 새벽 3시에 나와서 지금 몇시죠? 그러세요? 7시에 그러게요. 왜 그러셨습니까? 빨리 보내드려야 되는 분을 저희가 또 저녁 청했네요. 오늘 퇴징퇴페이지2는 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이런 상황이 시청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